블랙 헤어라인 서스탄에 회사로그 레이저 마킹 중입니다. 본 용도는 명판으로서 가로 130 세로 50mm 입니다. 수방용품 외장에 리벳으로 명판을 붙일 때 사용하는 것이죠. 일반적으로 스티커 작업을 하면 레이저 마킹으로 구현을 한다면 반영구적으로 회사의 로고를 피할할 수가 있죠. 수방용품 외장에 리벳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수방용품 외장에 리벳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한그ме게 붕이 기arg습니다. Sow Fewer 수방용품 외장에 리벳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